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이 싹투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꿀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 아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이상한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기도요,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시옵소서. 비슷한 기도를 한 분이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국기 33장에 가서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매달린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이것을 보고 노하신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와중에서 지도자 모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던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갑자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나니까 아, 모세가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나님께 했을까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너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라. 제가 속으로 그랬죠.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20장 2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나에게 읽으라고 합니까? 저는 이미 믿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아직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지 못했구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보았죠. 보았더니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대고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14절을 보라고 했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요한복음을 보라. 요한복음을 보면 그 요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등장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그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도 탈이에요. 성경을 너무 안다는 것도 탈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해서 탈도 있지만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목사가 요한복음 오죽이 잘합니까? 오죽이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1장부터 21장까지 그냥 통독을 할 때도 있었죠. 빠르게 읽으면 1시간 40분 전 묵상하면서 읽으면 3시간이요. 그러나 빠르게 그냥 읽어버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을 펼치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주여 나에게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는 말을 가지고 읽으니까 3시간 걸린다고. 읽으면서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환히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저는 발견합니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진리가 자유쾌하는 은혜를 맛보는 축복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또 풍성함을 제가 봅니다. 주 안에 그하고 주는 내 안에 그하는 신비스러운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요한복음을 봐야 되겠구나. 아 내가 오늘까지 잘못 생각했어. 하고 저는 뉘우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왜 제가 요한복음을 들고 오늘 이 시간 섰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제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만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영광을 보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몹시 지쳐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영광을 보면 여러분의 모든 영국적인 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세임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진흙탕 속에서 계속 실험합니까? 죄를 거역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나요?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옥목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듯이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면 보는 시간, 시간마다 죄를 이기지 못하듯이 나는 죄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 손에 꼭 드시고 제가 지적하는 본문을 보시고 들으면서, 목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자고 지금 제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아마 영광하면 대충 우리 감을 잡잖아요. 설명을 하지 못해도. 영광하면 어떤 것이다? 대충 알죠. 대통령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청와대를 가보십시오. 한 세기에 한 사람이 날까 말까한 탁월한 천재적인 음악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정명훈 씨라든지 장영주 양이라든지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강보 50주년 음악제가 열렸던 잠실체육관으로 가보시면 와 그 영광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대학마다 교실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그 학자의 이론, 그 학자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야, 탁월한 학자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금방 압니다. 우리 영광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4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14절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외우면서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참 여름에 좀 교회를 비우는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이 외우는 메모리지가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더라고요. 왜냐? 잘 안 해온다 그거요. 놀랍게도 우리 교역자들 체크를 해봤더니 일주일 내에 안 해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런데 더 놀랜 거 있어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해오고 넘어갔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참 정신 차리고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애처럼 매달리지 않냐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잃어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합시다. 이번 주에 뭐 외운다고요? 14절이요. 한 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 게 그 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이 1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되고 이 14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거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교회를 한 2, 3년 다니시고 신약을 한두 번 읽으신 분이면 말씀하면 누굽니까? 대충 알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시도라는 거 금방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시 봅시다. 말씀은 예수 그리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권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말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시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최후의 복음을 듣는 것이요. 완성된 메시지를 듣는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라고 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꼭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주전 6세기부터 헬라시대에는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철학이셨어요. 그 철학에 골자가 있는데 그것은 로고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신은 로고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고스 하면 말씀이요. 말씀하면 그들은 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로고스 하면 아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벌써 익숙된 개념에 그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능력 사람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 이것이 로고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고스가 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신이 누군가를 몰랐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성교할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폐말이 붙은 신상도 있었죠.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 로고스 하는데 그 로고스 말씀이 누군가를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마. 나사렛 예수 크리스토가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니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로고스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서로 깨 맞추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또 영적인 진리를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의사전달에 대단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로고스를 예수라는 단어 대신에 대치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에 여러분 저는 가끔 갑니다. 그리고 일본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참 귀에 거슬리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가미사마. 가미사마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이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에 천황을 그들은 천황을 천황을 그들은 가미사마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수백만의 잡신들을 전부 다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미사마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미사마 하면 저의 입장에서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하고 만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미사마가 뭐 어쩌고 나오면 다른 말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가미사마만 나오면 귀가 번쩍 든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미사마 해야 개념이 서로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들은 하나님, 신 하고 말할 때는 가미사마라고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막연히 신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일본은 날마다 가미사마, 가미사마라가 날마다 저 꼬리되어 있잖아. 하나님, 일본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시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올라갑니다. 다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청소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기를 창조하시니라. 드디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것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과거입니다. 이것이 태초입니다. 예수 그리시도 이 말씀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태초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목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날마다 목수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지사를 행하시자 하루아침에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입에 올리는 유명인사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이 하나 잡혔어요. 책이 잡혔다면 이상하지만 그들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사모하다가 드디어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2600년 전에 세상에 살았다가 간 사람인데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고 늘어졌어요. 너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느냐?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되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참 기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내가 있는이라. 여러분 한번 다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을 들고 막 칠라고 달려들었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야 합니다. 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여러분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수출받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한동안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과사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상당한 분량의 설명이 들어있을 정도면 그건 난 사람이죠. 17세기의 인물인데 그분은 목사용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탁월한 고전학자였습니다. 이 유니우스는 목사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도 탁월한 인물이어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 밑에서 자란 자녀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유니우스도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총명한 소년이었는데 어려서는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머리가 커지고 학교에 가서 고등학문을 자꾸 배우고 하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놓고 늘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대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을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 집안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목사 집안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너무 욱박 지르면 오히려 빗나갈 확률이 참 많이 줍니다. 장거 집안도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이 아버지는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렬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유니우스가 자기 서재에 가끔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니우스 자기 아들이 자기 서재에 들어오면 항상 잘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책이 꽂힌 자리에 잘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아버지가 신약 성경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갖다 놨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아들이 이 성경책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꾸준히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에 골몰하면서 서재에 들어와서는 무슨 책을 찾으려고 했는지 자기가 잘 가는 그 자리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앞에 책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피웠습니다. 성경이죠. 무심코 피웠는데 요한복음 1장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가 쓱 보지 않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뭔가 가슴을 꽉 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논리학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어떤 논증의 구조를 잘 보는 샤프한 눈을 갖고 계셨습니다. 논증에 대해서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야 이거 대단한 논증이구나 강렬하면서도 힘이 있고 군덕이 살이 없이 정말로 핵심을 치면서 3단계로 뛰는 이 논증 방법을 그가 탁 보고는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일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아 막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지요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해지니까 성경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서재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요? 흥분한다고 할까요?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불안하다고 할까요? 뭔가 쫓긴다고 할까요? 막 이러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막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도 그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아요. 밤을 새도 그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보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에 마음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드디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그 탁월한 두뇌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은 학자로서 옥스포드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사본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학자로 지금 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 영광의 찬란함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감격합니까?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은 압도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흥분과 마음의 뜨거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쾌락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별 흥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옥목사와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영광을 보여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 눈을 열고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옵소서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볼 때마다 헛된 세상 영광에 취하여 있던 내 마음은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그 영광의 눈이 열리면 오늘 다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표정, 그런 말씨, 그런 행동, 그런 생활 패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주님의 영광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의 영광 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생애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 보는 사람은 나의 직업,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이오.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돈 벌었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종경을 받습니까? 도대체 몇 년이나 그 종경이 갈 것입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그 건강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줄 것입니까? 다 헛으로 빚어진 인생의 모든 것은 그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앞에 세상의 모든 영광은 안개가 흩어지듯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영광에 매달려가지고 매혹을 다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이 영광을 보는 황홀함에 취하고 이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멋진 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